왜 살아야 하셨습니까? 여성 환불이신 건가요? 처음부터 일부러 여성을 노리신 건가요? 여성 환불 원자라는데 알고 계십니까?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죠? 왜 화장실인 거죠? 지키고 계셨다는데 특정인을 노린 건 아닙니까? 처음부터 일부러 여성을 노리신 건가요?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? 피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한마디만 해주세요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왜 여자가 미우셨습니까?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검은색에서 벨룩을 전화하시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